전국적으로요 정말 활동 무대가 넓으신 분인데 아마 TV에서 더 많이 보셨던 분이라서 아마 제가 소개해드리면 아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금 보성님의 신곡 금오산 영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영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념고 꿀보라의 옛 주먹에 젖어내 재미정 부속가의 매장 사랑은 세월만 흘러가네 낙동과 강바람에 치맛자락 날리더니 언제 오나 고산에 돌아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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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으로 흘러가고 조성구 그 사연을 내 이름은 알고 있을까 개나리 꽃 빌릴 때마다 그리운 사람은 세월만 흘러가네 낙동과 강파람에 치맛자락 날리더니 그리운 사람은 언제 오나 고산에 오라보세요 고산에 오라보세요 고산에 오라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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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산에도 고산에도 고산에 오라믹